하핳핳 어 나 600대 X600 X595 지금 391 오케에 어 이거 앞에 보이겠다 어 길러왔다 X550 오오오 왜 여기서 늑대를 만나 오오 저 형 뛰어다니는 분 아니세요? 지금 멈췄죠? 어 어 저인간이 아이 저사람인가봐 너 곰같은거 같은데? 어 지금 늑대 곰이야 곰 늑대 아니고 곰 곰? 어 곰이야 어 잠깐만 왜 곰이야 형이 형 뒤돌아 형 뒤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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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곰이야 잠깐만 아니 왜 곰이 있어 어 어 죽겠다 죽는대 아니 아니 분명히 늑대였는데 죽는대 죽는대 어 어 저 헬스가 60이야 아 악수 한번 당했다 아 어 괜찮아 괜찮아 이 속도로 계속 뛰면은 멀어질 것 같아 계속 뛰어 계속 뛰어 와 나 진짜 뻥인줄 알았어 내가 뭐 뒤에 있대 그래서 아 늑대인가 보다 했어 목소리 예상해 볼 때 걸쭉한 트름 소리가 나그러면서 뒤돌아 봤더니 뭐가 동그란 귀가 두개 달려있어 Node 어 개무서워 어 멈췄다 어 멈췄어요 어 멈췄어 어 어... 으어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어 형 옆에 있잖아 지금 와 미치겠다 맘문아 맘문아 뛰어봐 뛰어 가봐봐 야 맘문아 얘가 더 와 얘 야 맘문아 어떡하냐 얘 나랑 막 겹쳐 아 형한테는 안가나보네 그나마 다행이네 형아 뛰고 있어봐 뛰고 있어봐 형이 좀 동그랗게 뛸래? 형 괜히 또 공 잡을 생각하지마 어떻게 하지 진짜 여기서 공 잡으면 아 이거 어떻게 말해야지 파크라이에서 후성님 잡는거야 진짜 잡다죽습니다 맘문아 형 믿지 아 일단 한번 가자고 그러면 기다려봐 나 지금 우드스틱이 없으니까 한번 돌아봐 어차피 저 계속 돌아올거 계속 따라올거같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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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 아니 아니 내가 뒤를 따라가면서 한 대씩 쳐 볼까 아니 근데 나 때리는순간 일단 형 한번 화살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화살이 없어 아니 화살이 왜 없어 아 뻑세님 감사합니다 방금 태어나서 너 만나러 바로 뛰어왔으니까 아 그러면은 우드스틱 만들어 가야되는데 마무나 마무나 언덕 위로 좀 올라와 어 일로 올라와 여기 우드스틱이 없어 돌에 이기 낀거 봐라 마무나 이쁘지 않니? 이런거 딱 어항감인데 그놈의 어항 얼마나 자연친화적이예요 하아 진짜 아 라이오님 감사합니다 팬클럽가에 끊어봐 차량 차가 더 줄여졌는데 이게 산에 잘 탄 애가 아 지금 형 안돼 형 멈추면 어 코만 따뤄 아이고 어 미치겠다 어 어 어 어 OO 나 한대 맞았어 체력 21 이리아 21 어어여 마무나 계 나 방금에 밀기 화를 만든 것 같은데 형 여깄어요 아까 바닥에 다른거 버리시고 다른거 주우세요 그냥 하나 더 만들세요. 천 많으니까 다른거 좀 버리고 제가 지금 여기 돌아다니는 저기 우드스틱 많아요 아 지금 살려줘 아니 이게 무슨 좀비게임이야 진짜 어떻게 아 누가 곰 안일할까봐 마무나 동그랗게 뛰어야된다? 형 여깄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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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 웃기네 마무나 아 진짜 마무나 헤자로 동산헤자 지금 거의 텔레토비 할게 아 아 아 개 웃기네 여기 서식지로 정해야 엑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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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죽었어 죽었어? 안돼 어 곰 진짜 안돼 아니 무슨 야 안돼 어떻게 만드는데 이걸 죽어도 아니 곰 진짜 등치만 등치 움직이는 와 저 워킹 실력 봐 저거 진짜 형이 곰 잡을게 형이 복수한다 형 있는데 좌표 말해줄테니까 아 내가 볼 때 쟤는 딱 생활 패턴이야 저게 형 건들면 안돼 마이너스 천 마이너스 천 구백 아 보고형 곰 싸우는거 봐야겠다 잠깐만 어 근데 곰이 딜을 안돌지 어 잠깐만 맘문아 제꺼 뭐 딜지지면 딜지고 잡을 수 있을거지 응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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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 망했다 형 한대 한대면 체력 반달아 체력 반달아 반달아 그렇게 싸우는거야 형 내골란스 아니야 화살을 써야지 왜 화살을 오크 목 찌르듯이 거기서 찌르고 있어 거об 흐흐흑흐흑흑흑흑 흐흑흑흑흑